파이팅! 자, 제가 휘슬을 불면 컨베이어 패티가 시작이 되고 이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세차 아니면 못 넘을 것 같아. 군정아, 맞서야 돼. 우리 얘 점수가 들어가니까 무슨 날인지 알지? 자, 여러분 디비디비딥 박자는 규격에 맞게 하셔야 돼요.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이런 식으로. 파이팅! 자, 준비! 진짜 진지하게 한다. 디비디비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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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0초, 10초. 야, 좋았어. 야, 좋았어. 야, 좋았어. 야, 좋았어, 좋았어. 야. 나 모르겠어. 얘 때는 재미없다, 그렇지? 어, 재미없어. 재미없게 해. 저 일 안 했어, 저거. 이게 뭐야? 아니, 한 마리 걸렸어, 다. 이강수 씨 예능 점수 0점이에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해, 너. 아니, 뭐 어떻게 해. 아니, 한 마리 걸리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야, 저 놀면서 디비디비디비디비 뭐 이렇게 좀 해줘야지. 치러줘, 빼줘, 치러줘, 빼줘. 정말 너무 심하네. 잘했어. 아니, 뭘 해도 그냥 한 마리 끝나는데 이거는. 원투슬리를 몰라요? 어, 여기 봤자. 너무 빨라. 맞아. 즐길 수가 없었어. 완전 스피드하게 오니까. 아니, 한 마리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형들이 쫄아서 하겠냐고. 자. 넘어야지.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잘하 semua. 그럼 까요, bli형아. 웃기기만 해. 설umo인 파이팅! 디비디비딥 박자가 너무 빨라져요, 중간에. 디비디비딥! 이거! 디비디비딥! 안 돼, 안 돼! 디비디비딥 띱, 디비딥. 들어가세요, 드비디비딥? 디비디비딥 가자 자, 가, 가! 자, 준비 시작! 오, 좋다 된건 아니, 디비디비딥? 빨리도 안 나아. 아 어. 그런거 아니야 티비듀비딥. 쓸모야? 가수씨. انlarını. اف지 Bienように screams. 얼음 경허거가 있어서 그렇게아가 있어요 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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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야 멋있다! 예능 선수 있잖아! 아 맞다 맞다! 무슨 뮤지컬 같아 뮤지컬?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다! 디비디비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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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효야? 야 지효가 오랜만에 만났네! 지효는 내가 볼 때 여기 통과 못하는데! 파이팅! 파이팅! 디비디비딥! 속도가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잘한다! 마카레나 오랜만이다! 저거 마카레나 맞지? 나 그러면 꼬북자 얼굴 흉내내면서 해도 되는거죠? 꼬북자? 꼬북자가 뭐야? 내가 언제 그래라! 내가 꼬북자! 언니가 저렇게 생겨서! 꼬북자가 언제 그런 얼굴이야? 나 이렇게 해! 자 준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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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파이팅! 그 사람 하다가다 이것만 계속 그렇게 해! 자 준비! 시! 디비디비디! 파이팅 파이팅! 디비디비디! 좋다 좋다! 파이팅 파이팅! 좋다 좋다! 디비디비디! 아씨 걸렸어! 가야 넘어가! 디비디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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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돼 디비디비디! 한 박자 느끼하게 뭐야? 디비디비디! 됐어 넘어가! 디비디비디! 누나 조금만 버텨! 디비디비디! 됐어 넘어가! 됐는데 뭐야 누나 조금만 버텨! 가자! 가자! 좋았어! 완벽하다! 아니 안타깝네! 아니 지현은 성공했는데 기억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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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뺨을 치는 것 같은데! 완벽해! 완벽해! 꼼꼼하게 했네! 누구랑 눈이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눈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약간 동물이신! 사람이 아니야! 동물! 뮤지컬의 동물인데! 아니 이거 다 천일이 왜! 형 캐치 캐치! 야 너 눈 더 커진 거 알지? 자 그 다음 주자요! 오케이! 깃털이 보여요! 야 너 왜! 야 꼬북자! 야! 꼬북자하고 똑같이! 야 행복하면 언제 그렇게 어서! 안 그래! 아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Dedby souliwirtschaft and Eliane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저게 뭐야? 왜 안 해? 왜 안 해? 아니 재석이 형 왜 안 해요? 까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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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어? 자 경고해요 이자석 씨 니 얼굴이 없어 어디 갔어? 윤아 어디 갔어? 어 야 윤아 어떻게 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자 캐치다 윤아 캐치다 앞이 보여? 민나잇 야 저건 진짜 얼굴 꽁혔는데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얼굴이 꽁혔어 꽁혔어 둘이 진짜 캐치네 캐치야 1번 2번 3번 이쪽부터 1번인데요 선택해서 앉아주세요 아 그걸 고르는 거야? 3번 정했니? 자 이대로 고르신 건가요? 나는 뭐 그냥 나는 왜 애초에 여기 앉았잖아 아니 어차피 나는 배려는데 뭐 자 뚜껑 열게요 네 열고 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머리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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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우와 bourض의 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와, 운 좋겠다 진짜, 야. 자, 그럼 브레이브걸스 소감 듣고. 네, 일로 오세요. 네. 지금 저 브레이브걸스 지금 소감이. 좋았겠지. 이거 좀 브레이브걸스 이렇게 만들고. 광수야 미안하다. 옆으로 좀 놔줄래? 오늘 좀 저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유나 씨부터. 오늘 되게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해서 너무 좋고요. 너무 잘해서. 누구야, 네가 누구야.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나. 단발자, 단발자. 단발자, 단발자. 단발자, 단발자. 까먹어졌어, 단발자.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아, 즐겁습니다. 자, 즐겁습니다. 아, 형, 너무 깔끔하다. 진짜 안 되니까. 잘생겨진 게 약간 왜 좋은데? 아니, 근데 오늘 뭐 이게 헬멧 씌워놓고 뭐 할 겁니까? 게스트까지 이렇게 헬멧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자, 헬멧을. 진짜, 진짜 벌레였어. 진짜, 진짜 벌레였어. 진짜, 진짜 벌레였어, 진짜. 형, 봤죠? 진짜 벌레였어. 형, 벌레가 아니었는데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니, 나. 너 오늘 진짜 벌레를 잡아놔, 네 벌에 올려놓을 거야. 미션은 총 4단계가 준비가 된다 개인전입니다 만약에 1단계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자신의 열쇠를 만약에 바로 찾으면 나비야 나비야 뭐야 CG같아 CG 나비야 나한테 앉았어 쟤 진짜 예능심이 있는 것 같아 쟤는 그것도 아까 벌레 야 진짜 부러워 예능심이 있어 나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아니야 나비가 개나비 만들었다가 바로 옆에 가서 송어 잡기입니다 송어를 3마리 3마리요? 3마리의 송어를 맨 송으로 잡아서 넣으시면 네 출신이 또 출신인데 난 색깔 있는 너를 잡겠어 네 색깔에 유동료라 띈다 이 녀석아 쉽지 않아 어려워 이거 어렵네 어려워 어렵다 형 뭐하는거에요? 거북고기? 송어 잡는건데 에? 야 송어를 잡는건데 붕어를요? 야 진짜 너무 애들이 너무 빨라 못잡아요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빨라 진짜 그리고 애들이 색깔이 보호색이야 그래서 애들이 어디서 안 보여 아니 뭘 잡으라고요? 아니 이걸 잡을 수가 있나? 아니 장난 아니야 한곳으로 몰아야 되나? 좀 몰아야 돼 너 저쪽에 서있어봐 아니 위에서부터 엄청 많았는데 좀 기다려야지 조국이 형의 물고기 힘 빼놓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국이 형의 물고기 힘 빼놓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야inating 자 dic 4 잡았는데 야 너 자 다 잡았는데 자 도박 쳐 도박 쳐 아니 왜 네 nuestra 도박 치는거야 야 야 아무것도 없어 으아 짜증나! 야! 남았어! 와 잡았어! 야! 남았어! 와 잡았어! 와 잡았어! 아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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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야 얘네 강박이네 진짜 기회를 안 주네 애들이 아이씨 빠앗! 빠앗! 형 빠앗! 너무 힘들어! 찾기가 너무 힘들어! 어! 나 진짜 너무 슬쩍! 형 진짜 빨라해 보이지도 않네! 아 도무지 왔네! 우와 대리 커! 대리야 이거 혼자 힘들어! 형! 형 저기 저기! 동훈이 형 이 게임 죽어도 못한다! 애들이 너무 빨라해! 아! 우와! 여기 형 여기 봐라! 어! 으이아악! 어씨! 야 저길로! 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제거예요 제거! 제거예요 제거! 야! 상승호 씨 한마리! 아 이게 없어! 아니 이걸 여기 끝에다 놔야죠, 이거 내가 처음 왔는데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는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나 지금 도와주는 거야, 동근이 형 이제 왔는데 네가 나한테 오니까 내가 못 놀래서 오는 거 아니야 야, 얘가 진짜 예상은 했지만 진짜일 줄 몰랐다, 진짜 가만히 해, 자연이 돼, 얘들아! 여기 보고 있잖아, 자연이 돼, 저기 자연이 돼 움직이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지 마 잡았어요? 동근이 형 잡았어! 동근이 형 벌써 두 마리예요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맞아 죄송한데 야, 이게 밝은 쪽으로 우리가 몰아야 돼 오! 잡았어! 어떻게 났어? 어떻게 이렇게 났지? 저기, 저기여, 그래, 그래 아, 이 얕은 물 저기, 저기여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우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아, 이거, 이거! 이거 티려져가지고 한 마리도 없어졌다! 오! 진짜 내가 알겠다, 알았어! 내가 알겠다, 알았어!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어!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두 마리 잡아! 한 마리만! 아, 누가! 여기에 돌을 넣어야겠구나! 물살이 쐬서 버린가 봐요! 여기에 돌을 넣어야 돼, 그래서! 물살이 쐬서 버린가 봐요! 물살이 쐬서 버린가 봐요! 야, 저걸 어떡하냐! 내 거야! 아, 진짜 아까워! 어!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앉을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앉았어! 야, 진짜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거 봐, 와! 야, 저 미소 봐! 위에 뚜그리 누구야? 야, 미소천사! 저기 뚜블리들이 정말 겨달의 느낌을 잘하네. 아 정말.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아 너무 낯설어. 낯설. 낯설. 야 전선민 저 귀여운 척하는 목소리 너무 꼴보기 싫다. 제 목소리 완전 장난 아니네. 아니 뭐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서 그쵸 언니. 대표님 물 드시고 각을 한번 하시고 삼켜주세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두 분은 평소에 결혼해야 돼요. 갑자기 가글을.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물가글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동 분이신데. 엄마가 첫 데이트할 때 다방에서 커피를 먹고는. 말씀 적당히 하시죠. 말씀 적당히 하시죠. 갑자기.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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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말만 하라고. 진짜 시키는 거예요. 정말 시키는 거예요. 방송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중에 볼 거야. 그런데 평소에 그러면 어떤 남자 스타일을 원래 좋아하셨던 거예요. 저요. 네. 자연스러운 만남이. 잠안추. 좋대요 언니는. 그렇죠. 지효 씨 혹시 제떨이 필요하세요. 처음 이런 자리 처음. 지효 씨. 혹시 제떨이 필요하세요. 이광수한테 죽여버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광수 죽여버린데. 안 그러셨어. 아니 그냥 개그랑. 아니 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주머니에서 담배 있는 척 꺼내줘. 원래 그럼 씨가 태우신 거예요. 오오. 놔두고 왔습니다. 중단 중이어서. 저기 성시경 씨 손 안 대고 빵 그냥 입으로 드세요. 빵 그냥 입으로 드세요. 자 드시죠. 네. 잦은 꽃잎을. 잦은 꽃잎을. 아 이거 너무. 빵이 되게 따뜻하고 맛있는데. 용진아 너 잘하는 거 있지. 그거 빵 주면서. 먹어야지 잡아야지 그거 좀 해줘. 자 제떨. 잡아야지. 못 잡겠지. 식빵 식빵. 됐어 됐어. 됐어. 좋았어. 와 지효 누나를 웃겼다. 지효 누나를 웃겼다. 이게 웃기다. 멍죽만 웃겨. 지효 누나 몰라. 이 유행어를 몰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지. 결국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결혼이 현실인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기대가 많으세요. 아니 원래 제 나이 되면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애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하다가. 야야야 니 나이가 어때서. 진짜 아니다. 야야야 니 나이가 어때서. 약간 담를받는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렇죠 나이 없죠. 잘 살렸어. 잘 살렸어. 잘 살렸어. 와 마지막에 건배까지. 잘 살렸어. 잘 살았어. 그런 건요. 지금 연애를 오래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을 좀 서두르고. 아니요 결혼이 목적이고 싶지는 않아요. 두 분이 봤을 때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 것 같아요 딱. 저는 미안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럼. 언니 중요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돈이 좋다. 온 너를 두고 나를 떠나가서 미안해.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노래 잘한다 진짜. 노래 되게 자극적이다. 돈이 좋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요. 우와 맛있겠다. 아싸 음식 나왔다. 아싸 음식 나왔다. 아싸 음식 나왔다. 아싸 파스타다 하고서 드세요. 아싸 파스타다. 아싸라는 말을 평소에 즐겨 하시나 봐요. 네. 어 파스타 그렇게 먹으니까 되게. 응 응. 나한테 먹어볼래. 수박하다. 입안에 한 번에 들어오니까 진짜 맛있네요. 어 지우고 나서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다 저렇게 먹어. 음 맛있다. 이게 무슨 소개팅이야. 이게 무슨 소개팅이야. 이게 동물농장인데 무슨 소개팅이야. 그분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랑 춤 잘 추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노래요. 용진아 둘 다 잘해. 저 같은 경우는 좀 어필하지만 둘 다 잘하는 스타일이고. 아 둘 다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보여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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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는 락인데 춤은 좀 댄스를 좋아해가지고요. 언젠간 그가 너를. 언젠간 그가 너를. 마음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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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야 매력 매력 왔어 매력 왔어. 소민 씨도 춤 잘 추시지 않아요. 아 소민 씨도 근데 춤 잘 추시지 않으세요 원래. 저는 좋아하는 하는데. 뭐 실례가 안 되면 좀 뭐 보여드릴 수 있나요. 어떤 어떤 춤을. 아니면 뭐 같이 뭐 호흡 맞춰도. 음악 없죠. 예 춤 하면 저 뒤에서 호흡 맞춰. 원 투 트리 고. 저게 뭐야. 이 대표 잘한다. 이 대표 잘한다. 이 대표 잘한다. 노래해줘 노래해줘. 용진아 노래해줘. 야 시경이 표정 봐. 뭔 소개팅이. 너무 좋았습니다. 송지우 나와. 자 다음 지우 씨 나와주시겠어요. creates atttronousused breathe Bei On Owl.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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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투기 최악에서 최악에서. 노래해줘 노래해줘. 야! 렛츠고! 우르르 할라고, 야! 아, 또 혹시... 용준이 저번 깜까운 거 너무 좋아. 야, 너는 킹푸드! 좋아해, 너는 노래야! 아니, 저게게 뭐라고 하냐? 아니, 저게 뭐라고 하냐? 시경이 형 화났다! 대표님 화났어! 혹시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 저 얼마 전에 음원 냈어요. 슬픈 노래인데 괜찮아. 그럼요, 그럼요. 사랑이 똑같고 사랑이 똑같아. 졸아, 졸아, 졸아. 꽃 같고. 용진아 쓰러져서 자, 쓰러져서 자. 바닥에, 바닥에 쓰러져서 자. 더욱 간다. 어, 뭐야. 어디예요? 어, 뭐야. 어디예요? 어디예요? 야, 죄송하다고 그래. 일단 죄송하다고 그래. 일단 죄송하다고 그래.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년 만에 진짜 숙면 취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죄송하고 감사한 게 저 진짜 3년 만에 숙면 취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잘 수 있게 하는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내시경 수준인데요. 그렇게 졸린 노래 아니에요. 이거 더치페이죠?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더치페이 하시죠. 어. 제가 낼게요. 아싸, 돈 굳었다. 아싸, 돈 굳었다. 아싸, 돈 굳었다.